아, 나 음식하러 부른 거야? 그건 아닌데 내가 좀 늦었어. 누나, 근데 칼이 되게 잘 된다. 그래? 갈지도 않았는데. 칼칭찬. 스타의 칼이라서 그래. 장미칼, 장미칼. 해반의 장미칼. 해반의 장미칼. 해반의 칼. 떡국에 버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 아니면 잘 잘라져 있는 게 좋아? 그거 좋아. 야, 너 되게 잘 자른다, 얇게. 나 이제 마이크보다 칼이 더 익숙해. 셰프님, 셰프님. 간장이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잘한다. 잘 어울리네. 둘이 되게 신혼무부 같다, 진짜. 잘 어울려. 아니,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달달하지? 정말? 네, 잘 어울려요. 시경이가 저기 서 있으니까 되게 주방이 작아 보인다. 꽉 차네요, 주방이. 뭔가 되게 좋다, 누나 씨. 그래? 나 너네 집도 가보고 싶어. 우리 집 되게... 어쨌건 좀... 아무튼 우리 집 나중에 와봐. 이거 동상이몽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상한데? 동상이몽. 가자, 그냥. 넌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 한 1년 동안 매일 했어, 요리를. 왜? 그냥 갑자기 꽂혀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한 1년쯤 하니까 그게 좀 는해. 그 전에는 안 했어? 응. 가끔 했지, 가끔. 와인 마실래? 어, 좋아. 화이트 와인이다? 어, 화이트 와인 제일 좋아, 세상에서. 이런 걸로? 우리 이거 요리하면서 먹자. 어, 저기 따라하는데 반지 입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왜 그래? 마셨는데 생켰어. 안녕하세요. 낙세 조각 먹은 거 같아. 낙세 조각 먹은 거 같아. 낙세 조각 먹은 거 같아. 아, 진짜. 맛있지? 되게 싼 와인이야. 되게 맛있는데? 난 너무 지금 멋있는 게 화이트 와인과 잔과 제가 찹찹거리면서 마시는 소리랑. 아, 저 너무 좋아, 소리. 갑자기. 진짜, 진짜 약간 반지? 반지? 갑자기? 뭐야. 어머. 이 모든 게 뭔가. 누나랑 결혼했어도 되게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왜?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한 거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이런 아늑함? 하하. 가만히. 누나랑 결혼했어도 되게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나랑 결혼했어도 되게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나랑 결혼했어도 되게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랑 결혼할래? 하니까. 나랑 결혼할래? 하니까. 저는 누나 표정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가 뭐지? 햇잇잇잇. 하하. 하면 좋지. 뭐? 아 누나 혹시 김도 있어? 아니 저 자막을 왜 넣어주신 거예요? 설명하는데 더 이상해요 직장 동료 관계 오해하지 마세요